대전시는 코로나 백신 접종 대상 시민 123만 명 가운데 22만 3672명이 1차 접종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접종한 인원은 60세 이상 노인과 요양시설 종사자, 의료인,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 1, 2학년 교사 등으로 접종 순서가 오지 않은 407명도 백신 잔여 물량을 예약해 1차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얀센 백신을 예약한 예비군 민방위 등 2만 5천 명에 대한 접종은 10일부터 진행됩니다. 3분기에는 만성 질환자 5만 명과 초중고 교사 1만 4천 명, 18세에서 59세 시민 70만 명이 백신을 맞게 됩니다.